이제 할게 봐 볼펜이랑 종에 들고 11월 16일날 니네가 우선 1교시하고 2교시를 잘 볼 확률은 없어 그거는 우선 알고 가야 돼 영화를 보기 전에도 영화가 정말 재밌을 거야라고 기대하다가 그리고 나서 영화 보면 영화가 재밌는 일이 별로 없지 근데 1교시, 2교시를 내가 시험을 잘 못 볼 거야 못 볼 확률이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쳤는데 그 결과가 좋으면 이제 3교시, 4교시 갈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우선 마인드 컨트롤을 1교시, 2교시 3교시 영어 보기 전에는 내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기본인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이 3교시 영어는 만약에 영어가 3교시에 있지 않고 1교시에 있잖아 1교시에 있으면 애들이 영어를 3교시에 있을 때보다 훨씬 영어를 잘 볼 확률이 매우 높아 왜냐하면 이따 나눠줘도 돼 영어를 3교시에 있기 때문에 영어가 1교시에 2교시 보면서 체력도 좀 고갈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집중력이 하루 종일 유지가 그렇게 잘 안 돼 너희가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해 본 적 있어? 평생 한 번도 없을 걸? 공부를 하긴 했어도 계속 집중력이 계속 끝까지 좋았을 일이 별로 없잖아 인간의 집중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3교시, 4교시에 있는 건 체력과 집중력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볼 확률이 매우 높아 3교시 영어는 어떻다고? 체력하고 집중력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 영어를 봐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건데 평상시에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6평도 아니고 9평도 아니고 본 수능 가서 11월 16일 날 이번에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3교시, 1교시, 2교시 전투를 치르고 3교시 영어를 딱 시험을 쳤는데 지문이 잘 읽혀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인 거야 상당히 당연한 일이지 지문이 잘 안 읽혀지는 건 원인이 지문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 경험상 영어 지문이 아주 어려워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걔가 체력이 돌아오고 집중력이 돌아오면 그냥 숙숙 읽혔을 게 이게 안 읽히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3교시 영어에서 지문이 안 읽히는 것 따라서 3교시 영어 이렇게 재수생이나 3수생들은 쉽게 알 텐데 자기가 3교시 가서 영어에서 망친 이유 망친 이유는 대부분 학생 탓이 아니지 하루 종일 시험 보기 때문에 그래 배에 이게 부담이 되게 들어가 있으면 3교시에 집중력도 없고 체력도 떨어진 상태에 오후에 부담되는 게 확 들어가 있으면 이게 3교시 훨씬 머리가 안 돌아가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날 너무 긴장한 상태니까 안 먹어도 괜찮을 거야 근데 이제 배부르게 먹지 말라 이런 얘기고 네 번째는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나서 3교시 영어 보기 전에 뭐 생각을 해봐 1교시 때 가만히 앉아 있었어 2교시 때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근데 3교시 보기 전에 점심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영어 단어 막 외우고 있어 어? 막 외우고 있어 그리고 나서 3교시 보는 애 하고 1, 2교시 끝나고 다음에 점심 조금만 먹고 밖에 나가서 체조하고 운동장 한 바퀴 몇 바퀴 돌고 점심 직전에 그 몇 글자 안 본다고 해가지고 3교시 그렇게 영향 없거든 햇빛 쐬고 밖에 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한 바퀴 확 돌고 와서 리플레시 한 상태로 책상에 앉는다라는 건 아까 첫 번째 경우하고 지금 경우는 아주 현명한 차이가 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지문이 안 읽힌다 이건 좀 많이 줄여야 될 거야 어쨌든 밖에 나와서 약간은 운동을 한다 살짝 그럼 이제 5번 하나씩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5번부터 들어가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실전적인 면인 건데 야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1, 2교시에서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도 그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3교시에 굳이 그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시험을 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멘탈로써 1, 2교시를 제일 먼저 잊는 게 중요해 잊어버리는 게 머릿속에 잊어 잊고 이제 천천히 듣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어? 자 듣기는 5번이나 6번에 나오는 계산 문제 있지 그거 우선 별표를 치는 거야 계산은 조금 실수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알았어? 그리고 나서 고마워 13, 14, 15, 16, 7이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13 빼고 14, 15, 16, 17인 것들 있는데 얘네들 선지가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 얘네들 공통점이 뭐라고? 선지가 영어 지문인 경우 한글 지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선지가 한글로 되어 있을 때는 귀로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선지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한글을 읽으면서 귀로 듣는 게 동시가 돼 하지만 듣기에 이 후반부에 있는 얘네들은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야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들으면서 선지를 같이 그때 이 문제 풀 때 13번 영어 들으면서 13번 선지를 같이 읽는 건 상당히 너희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듣기 시작할 때 뭐 이제 예쁜 목소리를 가진 어떤 누나가 나와서 뭐 2024 대수능을 위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의견이 갈리잖아 듣기 할 때 독해를 같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듣기 하면서 독해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듣기 듣기 자체만 봤을 때 여기에 선지는 미리 읽어두는 게 좋아 근데 여기서 읽어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잘 들어 그냥 읽고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게 아니야 선지를 구별해서 읽어놔야 돼 그냥 읽고 무슨 뜻인지 읽었다 이러면 안 되고 각각의 선지가 1번하고 2번은 요게 다르네 2번하고 3번은 요게 다르네 3번하고 그걸 이게 핵심이야 이거 구별해서 듣기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듣기가 끝났다고 하자 이제 듣기가 이제 끝났어 내가 여기서 한마디는 좀 빼겠어 뭘 뺄 거냐면 듣기 하면서 독해를 하냐 안 하냐 얘기를 살짝만 하고 갈까?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수능 본 거는 아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도 그때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 독해하면서 듣기 하면서 독해하라고 했었어 내가 나온 강남구 청담동의 영동고등학교 8학군의 상징과 같은 학교지 뭐 뻔하잖아 영동, 경기, 휘문, 단대부고 뭐 중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 상문, 서울 막 이런 학교들 사교육 학교 내가 거기 나왔는데 그때도 그랬어 독해하면서 듣기 하라고 대한민국은 산업은 발달하지만 사교육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쭉 했었어 그러면 이제 6번 들어가기 전에 듣기를 하면 나는 이제 듣기하고 독해하고를 구별해서 한다 이런 학생들은 들을 필요 없지만 한번 들어보긴 해 그냥 그러면 독해하면서 듣기하는 경우는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그건 좀 이쪽에다 색깔로 해 줄게 이쪽에서 듣기와 동시에 독해를 한다 이 스킬은 이 스킬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야 니네 고깃집 엄마아빠랑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완전 생고기를 해서 엄마아빠가 이렇게 구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대박집 중에 어떤 일부 집은 고기를 좀 구워 놓고 어느 정도 구워서 나와서 그러니까 1차 구이를 하고 나서 2차 구이를 우리가 그냥 살짝 구워면 뭐 이런 집 있잖아 듣기와 동시에 독해를 하는 이 스킬은 1번 1번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그 문제 풀고 다시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1차로 정답을 뽑아 놓는다라는 얘기에요 1차로 그냥 훅 봤을 때 정답 몇 번인 것 같은 거 살짝살짝 마킹해 놓고 이따 독해할 때 다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듣기 하면서 독해를 푼 문제는 다시 안 본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1차로 문제 풀고 나중에 독해할 때 2차로 다시 한번 풀고 이거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하는 경우에 어떤 독해를 하는지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 그건 아주 쉬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의 파악 문제들이야 대의 파악 대의 파악 문제들은 대부분 전부 다 읽은 다음에 이게 주제가 뭐냐 또는 뭐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 뭐냐 뭐 이런 문제들이잖아 이런 문제는 19브라스 9에서 거의 얘기했지만 뭐를 보고 답을 찾는 거냐면 그냥 주제문 자체를 찾아서 주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주제문이 뭔지를 그냥 찾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주제문이 있는 위치도 거의 마지막에 있는 세 줄이나 아니면 뭐 역제외 접속사 위에 특수고문을 쓰고 거기에 강조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전부 다 읽으면서 이런 거 문제 푸는 건 우리가 좀 시간 낭비잖아 대의 파악은 다 따져보면 한 10문제 정도 된단 말이야 독해가 28문제인데 대의 파악이 10문제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했을 때 상당히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랑 문제 수준이 낮은 거하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무조건 문제 수준이 높은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거는 듣기하면서 동시에 독해하는 게 좀 힘든 유형들이 있어 첫 번째가 내용일치 불일치 이런 건 힘들어 왜냐하면 내용일치 불일치는 아주 쉽지 지문 자체가 쉽지만 이거는 꼼꼼하게 읽어야 돼 우선 일치인지 불일치인지도 따져야지 되고 이거 낫이 붙은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식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답이 금방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듣기와 동시에 독해를 할다라는 거에서 내용일치 불일치 이런 거 시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칭추론 문제들 지칭추론 문제들은 이게 성향이 두 개가 있거든 지칭추론에서 희가 누구냐 쉬가 누구냐 이씨 누구냐 이거 있잖아 그런데 이 지칭추론 문제가 듣기하고 독해하고는 달라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아직 한 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처음 들었다 이런 사람은 19%가 안 들은 거야 듣기에서는 지칭추론이 무조건 이성이 나와 지칭추론에서는 무조건 이성이 나와 그러니까 듣기에서에 나오면 남자 남자의 대화는 없어 듣기에서는 항상 남자 여자 이런 식의 대화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독해에서의 지칭추론은 히히히히히히 이러면 이게 아빠냐 아들이냐 옆집 아저씨냐 내 남동생이냐 우리 형이냐 이런 식인 거란 말이지 이것도 역시 어떻게 읽어야 돼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지 그리고 밑으로 그럼 하나만 퀴즈 하나 내볼까 심경이나 심경의 변화 같은 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그냥 그 사람이 결국에 심경 나오잖아 심경의 변화 같은 건 앞에 첫 두 문장 읽으면 우선 이 새끼 기분이 어떻구나 그리고 중간 거 생 까고 마지막으로 가면 아 이 사람 변화된 심경이 나오구나 이런 건 이제 이게 되는 거 그런 건 이제 이게 되는 거지 이거 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서 빈칸을 이럴 때 하는 놈들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은 내년에 메가스타드에서 채용해야지 영어가사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내가 너무 많이 아이들한테 들은 질문이 안 나있어 이제 하고 이제 6번부터 갈 건데 애들 이런 얘기 하더라 나한테 이래 선생님 순서 문제에서요 A, B, C, C, B, A, B, C의 이 문제 있잖아 순서 문제에서 A가 맨 앞에 나온 적이 있나요? 그래 기출 문제에서 A가 맨 앞에 나온 적이 있네 정답은 무조건 선지에서 B나 C로 시작하지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문제 나왔을 때 A가 무조건 맨 앞에 나오는 건 틀린다 이런 식 하지 마 그거 평가원에서 문제 내신 분들이 모르겠어 애니 어쨌든 듣기와 동시에 독해를 푼다 라고 얘기하는 건 대입학이나 도표나 그 다음에 심경이 있지 그런 문제를 한 12, 3문제 많게는 그러니까 총 독해가 28문제인데 한 12, 3문제면 한 40% 정도 되잖아 그거를 한 번 이렇게 훑어서 정답이 대충 이건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우선 해놓는 거야 OMR에 마크는 안 하고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로 봐 이제 그런 거 했다고 하고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 이거에 대한 전략을 얘기할게 전략 내가 문항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꼼꼼하게 받아서 적어 자 간다 잘 봐 여기 봐 여기 봐 1번 18번 풀고 19번 풀고 20번 풀고 21번 풀고 22번 풀고 23번 풀고 24번 풀고 25번 풀고 이렇게 열심히 푸는 사람 있잖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푸는 사람은 내년에도 수능을 치를 확률이 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에서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별표야 보통 잘 풀리지가 않아 그 이유는 자 간다 21번은 대입 파악이라기보다는 밑줄 친 것의 의미를 묻는 거잖아 21번 1년 내내 얘기했지만 이거는 대입 파악 문제하고 빈칸 문제하고 이걸 동시에 적용해야지 풀리는 문제야 최근에 우리나라 문제에서 이 대입 파악 문제가 마지막 세 문장이나 또는 주제문 한 개나 또는 두세 개 있는 거 그냥 답 찾아서 찾는 시험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평가원 교수님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못 물어봤지만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대입 파악 부분 난이도 올리고 싶어서 저거 넣으신 거죠 최근에 옛날에 상대 평가 시절엔 저게 없었어 절대 평가되면서 대입 파악 난이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언제 푸는 게 좋냐면 이거는 안 풀고 맨 마지막에 영어 문제 풀면서 영어 감이 돌아왔을 때 푸는 게 제일 좋아 알았어? 인위적으로 아니면 이걸 좀 미리 경계를 하라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이 문제는 뭐냐면 제목 문제야 보통 제목 문제는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 제목 문제는 주제문이 거의 없어 보통 주제 목적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그냥 마지막 문장이나 어디에서 주제문이 딱딱 놓여 있잖아 근데 이 제목 문제는 아무리 읽어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주제문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나 근데 이제 주제를 제목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21번 하고 24번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그 대입학 문제 중에서 늘 영어적 감이 돌아온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나서 24번까지가 이제 대입학 문제인데 이거 다음에 25, 26, 27로 그냥 가지 말고 24번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게 좋냐면 점프를 해서 40번 요양문 환성으로 가는 게 좋아 40번 요양문 환성은 사실상 주제문 찾기거든 알았어? 요양문 환성은 물론 문제풀이 방식이 맨 밑에 조그만 박스 안에 있는 요양문을 먼저 읽어 요양문을 먼저 읽은 상태에서 읽으면 이게 전체가 나와서 참 좋긴 한데 어쨌든 그 문제의 본질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영어 문제를 푸는 기술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확보한 뒤에 맨 나중에 나와 있는 빈칸이나 글의 흐름이나 이런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점프를 해서 효과적으로 푼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19 플러스 9였었잖아 그리고 40번을 풀고 난 다음엔 바로 어디로 가야지 되냐면 41번을 풀고 43번을 풀어야 돼 아니 40번을 푼다면 바로 41번을 풀어야 돼 41번이 바로 뭐지? 장문의 제목이야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했는데 지금 카메라 상에 저게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을 점프 짠짠 여기까지가 대입하고 하는 문제인 거지 대입하고 자 그리고 나서 실판한 봐 야 니네 부패 좋아하냐 부패? 부패 처음에 가면 고기부터 막 먹어 나야 그래 보통 사람들은 부패 먹기 전에 많은 음식 먹기 전에 어르신들 국물로 목을 좀 축이지 샐러드 살짝 먹잖아 안에 있는 걸 좀 하려고 지금 이게 고난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대입학은 꼼꼼하게 안 읽어도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1교시 국어랑 2교시 수학 때문에 영어적 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 대입학 문제들만 쫙 한 번에 풀어보이면서 어느 정도 영어적 감이 돌아오게 하는 거지 알겠어? 대입학이야 이걸 1차로 먼저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시도해야 되는 건 두 번째고 그 다음으로 너희들이 시도하는 건 세 번째인데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을 할게 내가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 업법 업법 문제는 독해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 독해하고 상관이 있는데 전체적인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맥만 보는 거야 대입학이 아니라 세부 내용에 관련된 애들끼리 문제를 풀어서 같은 애들끼리 문제 풀었을 때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 자 업법 29번 다음 30번 어휘 30번 어휘도 거기 써 있는 단어가 맞냐 거기 써 있는 단어에 반대 단어가 맞냐를 묻는 거고 30번 어휘도 전체 주제야 주변의 문맥이야 주변의 문맥이거든 30번 아까 얘기했었던 내용일치 불일치 이것도 선지 1번에 있는 내용은 보통 지문의 전반부에 있잖아 선지 2번에 있는 건 지문에서 두 번째 쯤에 있단 말이야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세부적으로 읽으면 되는 거야 지칭 추론 문제들 희쉬 희쉬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안 풀었었던 도표나 실용물 중에서 틀린 거 고르는 거 있었지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 파악 풀고 이렇게 세부 내용 풀어 그러면 전반적으로 읽는 거 한번 하고 세부적으로 읽는 거 한번 해 그러면 이제 머리가 빈칸에 도전할 때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영상이 화요일이잖아 찍는 게 내일 수요일날 올라갈 거라고 그럼 내일 수요일날 올라가면 수능 전까지 일주일 동안 애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애들이 40회 모의고사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연습 좀 해야 돼 데이 파악 세부 내용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할 건데 그리고 나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리고 나서 시간을 봐야 돼 시간 몇 분이 남았나 몇 분이 남았나 그러면 지금 이거랑 이거를 제외하고 안 푼 문제가 뭐 뭐가 있냐면 21번 밑줄 친 의미 24번 여기서 해결이 됐으면 놔두는데 해결이 안 됐으면 24번 그 다음에 31, 32, 34 빈칸 35, 36, 37, 38, 39 그레흐름 이거들은 자 여기 봐 이때 시간을 딱 보고 한번 생각해 봐 이때 시간을 딱 봤는데 그 시간을 이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걸 열하나로 딱 나눴어 그런데 보통 한 문제당 내가 한 1분 30초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정말 졸라 빨리 풀어서 이 연습을 정말 열심히 잘해서 빨리 빨리 풀어서 점수도 확보했는데 얘네들을 풀려고 하는데 이걸 한 문제당 한 3분? 아니면 한 2분 30초? 이 상태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봐 그럼 마음에 여유가 생겨 충분한 시간을 여기다 내가 때릴 수 있겠다 한 문제당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는 것 승부천 여기거든 따라서 나 빨간펜 들었다 1년 내내 나랑 공부했겠지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거에 빨간색 쓰는 거 알겠지 빨간색 내가 어디 썼어 여기 썼잖아 여기서 짧은 시간에 점수를 확보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지금 일주일 동안 너네가 하는 건 그래야 여기에서 승부를 걸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이 이제 나오잖아 충분한 시간이 이제 딱 확보가 돼 시험장에서 그것보다 그것보다 우리한테 도움되는 건 없어 마음의 평화 어? 이거 해볼 만한데?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데이파악이랑 세부 내용 다 맞힌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을 딱 보고 N부델로 쪼개보니까 한 문제당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 거 3교시 이거 영어 제대로 봤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문제당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읽었다 뒤로 읽었다 스킬도 읽었다 스킬도 읽었다 선택지도 제대로 봤다가 충분히 다 하는 거야 꼼꼼하게 그 시간을 한 문제 쓸 수 있는 시간을 다 쓰는 거지 그리고 조금 남으면 혹시 아까 듣기에서 뭐 잘못한 거 없나? 아니면 데이파악에서 뭐 잘못한 거 없나? 여유가 생기지 그렇게 해서 저 문제를 세 번째 이거까지를 39번까지를 아주 깔끔 쌈박 단정하게 OMR 카드에 딱 적고 팔짱 끼고 한숨 쉴 때 한 1, 2분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새끼들 그렇게 하지 않은 새끼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지 1번부터 저렇게 하지 않은 애들은 듣기 1번부터 45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풀겠지 걔네들은 다른 유형을 함께 섞어서 풀기 때문에 같은 유형들끼리 모여서 같은 유형들끼리 풀면 당연히 그의 시전이 효과가 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없이 풀게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한국에 존재하는 입시 전문가들이 모조리 하는 말들이 있어 이런 말이 있어 시간 배분을 잘해라 시간 배분이라는 것은 니네가 생각했을 때 1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게 시간 배분이냐?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아껴둔 시간을 어려운 거에다 쏟아붓는 게 그게 시간 배분이야 알았어? 그런데 그거를 1, 2, 3, 4, 5, 6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풀면서 시간 배분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정리해서 얘기해줄게 듣기 하면서 대입학 어느 정도 풀어줘 알았어? 그리고 듣기 5번 문제 계산이랑 13번부터 17번까지 선택지 0으로 돼 있는 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선지 얘는 있고 저거 이렇게 구별 좀 해놔 알았어? 듣기 쌈박하게 끝내놨을 때는 대입학 대부분 풀려져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방심하진 않아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부터 대입학만 풀어 18, 19, 20, 21에서 별표 한 번 치고 21 한 번 대충 읽어주고 22, 23, 24 풀고 24에 별표 치고 24 다음에 40, 41 풀어 대입학 싹 풀면서 리뷰 한 번 해 그리고 나서 세부 내용 착착착착착착 풀어 같은 내용들끼리 그럼 그때부터 나 이제 이거는 꼼꼼하게 읽으면 된다라는 전략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을 딱 봐 시간을 딱 보고 난 다음에는 남는 시간 n분의 1 쪼개가지고 이 문제 한 문제당 얼마씩 투자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 때려박는 거지 자 여기 봐 오늘은 어법을 할 거야 어법을 내가 준비했어 일주일 당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집에서 이런 거를 연습을 하면 되고 40회 모의고사가 있는 이유가 뭐 이런 얘기에서는 내가 좀 맨날 욕 좀 먹는데 야 남자는 싼 아이는 뭐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 말로 하면 안 되고 40회 모의고사가 애들이 이런 소리래 그냥 뭐 양 많이 싼 책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40회 모의고사 만든 게 한 3년쯤 3년 전쯤 돼 근데 그 전에도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파이널이라고 해서 봉투 모의고사 3회분 5회분 만들고 그랬었어 그리고 뭐 3만원 4만원에 팔고 그랬지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봉투 모의고사 만들면 애들이 그거 많이 사고 그랬어 근데 생각을 해봐 파이널 시기에 3회분 4회분 모의고사로 그게 돼? 필요하지가 않아 그 3회분 4회분 가지고 택도 없어 왕창 만들어야 되는데 왕창 만드는 데에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엔제 있잖아 엔제 엔제 뭐 이렇게 같은 유형 똑같은 거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있잖아 엔제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같은 유형 길이 뽑아서 빈칸 길이 풀고 뭣길이 풀고 해서 시간 연습하기 위한 연습도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40회 모의고사를 만들었던 거지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가격 뭐 2만원 3만원 이런 가격에 나는 이걸 왕창 제공해 주자 그렇게 하고 쓸데없이 뭐 봉투 만들면 봉투 만드는 비용 들고 디자인하면서 디자인 비용 그런 거 싹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 어쨌든 난 이제 형강을 할 건데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이 40회 모의고사로 이 연습을 해 알았어? 너희들은 그 연습을 하고 본인 혼자서 해야 되는 건 이 연습을 하는 거고 일주일 남았을 때 강의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 어법을 듣는 걸 추천해 어법이 29번에 나오는 어법이잖아 근데 이제 어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선택지가 5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어법은 5개야 어법에서 틀리면 어디에서도 틀리면 틀리면 안 되지만 어법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놔야지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어법킹 강의를 듣기를 바라고 형강에서는 오늘 내가 어법킹에서 맨 뒤에 있는 뒤에 있을수록 실전적이라는 거야 그거를 오늘 내가 강의를 하고 할게 알았지? 자 안녕 안녕